구독자 행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번 이 공구르그로부터 한 번 도망쳐볼 겁니다 아 뭐 공구르그로 탈남수니 이때쯤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속도로 한 번 도망쳐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따 빨리 도망가 으악 한번 여기 집안에서만 안들어오겠죠? 무서워서 무서워서 오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 못오겠지? 공부도 또 설마 이렇게도 오겠어? 에이 설마 야 그럼 대박이다 대대박 안오겠지 이제? 엥? 욕놈은 성공하겠다고 하자 야 공부로 가 야 공부로 뭐야? 아야 아야 야 피었어 피었어 야 피었어 피었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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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, 안 온 것 같은데? 뭐야, 에이, 뭐야, 096. 한번 가볼까? 왜 안 오는데? 한번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, 여기서. 아니, 공부 조금 어디갔지? 아니, 왜? 아, 야. 아니, 실제로는 막, 숨에 천이 터 있어도 온다는 게. 어, 이거 공부로 씨. 이제 문장 먹고. 그만 가! 아아! 난 왜 안 뛰어? 아마심이 나를 앉아들 것 같아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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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! 아 무서워... 아... 떨리떨리떨리로...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악!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everywhere!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악! 아멘